2024 전북 도민일보 신춘문의 시 당선작 엄마는 외계인 최 서정 엄마는 외계인 분홍 장갑을 남겨놓고 지상의 램프를 껐어요. 눈 감으면 코끝으로 만져지는 냄새. 동생은 털실로 짠 그 속에 열가닥 노래를 집어넣었죠. 온종일 어린 겨울과 놀았어요. 어느 눈 내리던 날 장롱 위에서 잠든 엄마를 꺼내 한 장 한 장 펼쳤죠. 우리 막내는 왜 이렇게 손이 찰까. 그리우면 손톱이 먼저 마중나가는 어린을 생각하면 자꾸만 버튼이 되는 엄마. 눈사람처럼 희고 샐러리보다 싱싱한 이제는 나보다 한참 어린 엄마. 소곤소곤 곁에 누워 불 끄고 싶었던 적 있어요. 그녀 닮은 막내가 바닥에서 방울방울 웃어요. 노친 엄마 젖꼭질을 떠올리면 자장아처럼 따뜻해지던 분홍. 그녀 마지막 밤에 파랗게 언 동생 손가락을 털실로 품은 걸까요? 반쯤 접힌 엽서를 펼치듯 창문을 활짝 열면 어린 마당에 먼저 돌아와 폭설로 쌓이는 그녀. 저는 이승의 달력이 없는 딸기맛처럼 차게 식은 별똥별 나의 엄마. 꼬리 긴 장갑 속에서 씨앗처럼 동그랗게 잠든 동생의 손이 주머니 속 캥거루처럼 쑥쑥 늙어가요. 2024 전북 도민일보 신춘문의 시 당선작 엄마는 외계인 최서정 시인의 시입니다. 먼저 좀 심사평을 볼게요. 배귀선 시인의 심사평입니다. 다른 좀 낙선한 작품에 대한 이렇게 평도 써놨는데요. 소개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랫동안 말을 다루온 언어들에서 보이는 말과 말 horse 하는 동물의 말과 언어의 말처럼 시적 대상과 시적 자아를 동일화하는 동화적 구성이 돋보였다. 시적 대상과 시적 자아를 동일화하는 동화 똑같게 하는 이름은 말이죠. 동일화한다는 뜻이죠. 동일화하는 구성이 돋보였다. 그래서 실적 대상을 화자 자신과 동일화하는 것 그런 솜씨가 돋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감각적 문장들이 확장되어 주제 구현을 감당하지 못하고 미원에 머문 점이 흠이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시를 아무리 멋지게 잘 써도 주제를 구현해야 되죠. 구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걸 구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제가 뭔가 딱히 이제 한마디로 시를 쓴 이유가 주제죠. 왜 썼냐는 거죠. 시를 그 시를 왜 썼고 또 더욱 배려가 있다면 내가 어떤 시를 썼을 때 독자는 그 시를 왜 읽어야 하는지 왜 읽을 가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겠죠. 읽을 이유가 없는 시를 쓰면 그냥 수사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그 시를 왜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자가 그걸 읽을 가치가 왜 있는지 그거를 꼭 나타내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죠. 서양화를 보면 서양화 그림 이렇게 명작들을 보면 뭔가 딱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 그림을 볼 줄 아는 분들이 어떤 한 점을 향해서 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림이 아무리 복잡하고 알아보기 힘들어도 그 서양화는 어떤 한 점을 향해서 간다고요. 그 그림에 한 점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죠. 무언가 그 한 점 한 가지 어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분명하게 그걸 그린다는 거죠. 시도 아무리 상관이 없는 듯한 어떤 언어를 나열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시는 한 3년, 4년으로 썼지만 그 각 연들이 전혀 다른 시들을 이렇게 시들인 것처럼 보이는 시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시들을 각각 뜯어보면 예를 들어서 1년에서는 무슨 다리의 이음새에 대해서 썼다면 2년에서는 갑자기 무슨 책상의 구조에 대해서 쓴다든가 또 3년에서는 또 뭐랄까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쓴다든가 이렇게 다른 시를 쓴 것 같은데 그래도 분명히 잘 써진 시들은 어떤 한 점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구조라는 거죠. 다리도 어떤 구조, 어떤 관계라는 거고 책상도 연결돼서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건축물도 하나의 구조를 이루게 되죠. 전혀 다른 시 같지만 바로 그 관계 또는 구조라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의 구조를 이룬다는 것 그런 어떤 분명한 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주관적 관념의 객관화 과정에서 독자를 설득할 만한 이미지 제시의 결여로 이러한 현상은 의자와 함께 투고한 다른 작품에서도 나타나 있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주관적 관념을 객관화하는 과정에서 독자를 설득할 만한 한마디로 주제가 결여되어 있으면 독자가 그 시를 읽어야 될 그 이유가 결여되겠죠. 그래서 독자가 그 시를 읽을 만한 이유가 되는 그런 이미지 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지 이미지가 딱히 무슨 뜻인지 좀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 우리가 그 시를 읽고 나면 전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그 상이 남죠. 분위기 이런 감각적 상이 남는데 그런 감각적 상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의 중심축이 되는 일련의 서사적 구성이 변환 또는 혹은 전환을 통해서 확장되지 못하고 평면적 서술에 그친 점이 그것이다. 어떤 시는 참 잘 썼는데 언어 구성이나 한행 한행은 굉장히 잘 썼는데 그 시를 왜 썼는지 모르겠다. 의미의 확장이 없을 수가 있죠. 어떤 시를 썼는데 그 의미가 한마디로 의미의 확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서술에 그치게 되면 시가 너무 평면적이라고 해요. 이게 그림으로 치면 원근감 같은 게 있어야 되죠. 입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원근감이 있고 그 그림을 우리가 그 그림에서 독자가 그 그림을 보아야 하는 관객이 그 그림을 보아야 할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초등학생이 아무 온근감도 없이 또 어떤 입체감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려놓은 그런 그림처럼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선작 엄마의 외계인 엄마의 외계인 정제된 시어와 커서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는 외계인 정제된 시어와 절제된 문장이 이 절제된 문장 중요하죠. 머리에서 생각난다고 같은 말 계속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이라는 게 말 자체가 같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의미는 같은 것 이런 데 이제 중복된다고 하죠. 눈길을 끌었고 문맥을 통솔하는 이미지가 신선했다. 문맥을 통솔하는 이미지가 신선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이미지가 분명했다는 거죠. 어휘와 문장이 상보적 관계 상보적 관계 어휘와 문장이 상보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촘촘한 긴장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주관적 관념의 형상화 예 치밀화했다. 관념이라는 건 추상어라서 구체적으로 좀 나타나지가 않죠. 뭐 예를 들면 그리움 그러면 그 그리움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움 하는데 사진을 보면서 손으로 얼굴을 막 만져요. 그러면 이게 감각적으로 형상화가 되는 거죠. 그런 형상화가 치밀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 적절한 시에서 보아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리움 또는 죽음 이런 것들을 딱 시각적으로 또는 냄새나 후각적으로 또는 촉각적으로 감각화하는 것 그게 이제 시의 매력이죠. 그런 게 없으면 시적 매력이 좀 떨어지죠. 아쉬운 것은 시 전반에 흘른 상실에 대한 암울한 정서의 부유가 신춘문의 당선작으로 선하기에는 미흡했다라고 하는데 신춘문에는 뭔가 좀 기쁨을 1월 1일 새해 발표되는데 뭔가 기쁨, 긍정, 희망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상실의 정서가 시 전반에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춘문의 당선작으로 하기에는 좀 꺼림칙했었나 봐요. 시를 못 썼다는 게 아니라 잘 썼는데 새해 발표되는 새해 희망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새해 발표되는 당선작으로 선하기가 좀 꺼림칙했나 봐요. 그러나 다행히 요체, 요체, 해요체, 뭐 뭐 해요 하는 거죠. 해요체의 경쾌한 어미 종결 어미가 경쾌했대요. 어미의 작동이 우려의 출을 일정 부분 상세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는 이유가 됐다는 거죠. 경쾌한 어떤 어법 때문에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픔을 쓴다고 해서 아주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감상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고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그러니까 흔히 차분한 목소리로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심사위원들이 차분한 목소리로 전개해가는 힘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감상에 빠지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해야 슬픔도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면 더 강하게 슬픔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나는 슬프다, 울고 싶다 이렇게 가지고는 그게 어느 정도로 슬픈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슬프다 이렇게 할 때 다른 어떤 행동으로써 보여주면 그 슬픔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겠죠. 이는 시인이 언어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언어를 부리게 되면 억지가 될 수가 있겠죠. 언어가 주체가 되도록 한 발짝 물러서서 한 마디로 태연하게 담담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담담하게가 딱 좋겠네요.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또 그런 감상 감상에 치우치지 않고 담담하게 표현할 필요 표현하는 것 그런 게 견자의 입장을 보는 사람의 입장을 취할 때 가능한 것으로 응모자의 상당한 습적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사평을 굉장히 정성껏 쓰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말들이 중요한 어떤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 보겠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신춘문의 시 당선작 엄마는 외계인 최서정 시인입니다. 엄마는 외계인 분홍 장갑을 남겨놓고 지상의 램프를 껐어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원래 명칭은 파스 인 부츠 라고 해요. 파스 인 부츠 아이스크림 이름이라고 배스킨라빈스라고 아이스크림 떠먹는 그 아이스크림 명칭인가봐요. 원래는 장화 신은 고양이 한국에서는 장화 신은 고양이를 먹는다. 너무 징그러우니까 엄마는 외계인 하고 한국에 와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원래 장화 신은 고양이는 맨 처음에 슈렉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또 따로 파스 인 부츠 라고 해서 장화 신은 고양이가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나봐요. 그런데 이제 왜 이건가 장화 신은 고양이가 생김새가 흰색 털에 갈색 털 그리고 또 검정 망토 이런 게 있어서 아이스크림 생김새랑 비슷해요. 그래서 장화 신은 고양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목숨이 아홉 개 달린 고양이가 하나밖에 안 남은 그 목숨을 지키려고 어떤 모험을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뭔가 조금 분위기가 맞아떨어졌죠. 분홍 장갑을 남겨놓고 지상에 램프를 껐어요. 라고 하는데 분홍색은 엄마와 연결되는 특별한 색깔인 것 같아요. 장갑 하면 온기가 전해지는 거죠. 따뜻함 그래서 따뜻한 온정을 남겨놓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띄워 써야 되죠. 그런데 이제 시니까 이렇게 붙여 쓴 겁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워 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시니까 이렇게 붙여 썼습니다. 한마디로 온기를 남겨놓은 거죠. 지상에 램프를 껐어요. 이성에서의 불을 껐으니까 돌아가신 거겠죠. 눈 감으면 코끝에서 만져지는 냄새 눈 감으면 보통 어떤 장면이 떠오르고 어떤 추억이 떠오르고 그러는데 화자는 눈 감으면 엄마의 냄새가 코끝에 났다. 라고 이렇게 추억합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엄마가 그리워요 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그리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뭐예요? 눈만 감으면 코끝에서 엄마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감각화 시키는 거. 아까는 죄송합니다. 요새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감각화 시키는 거. 아까 여기서 주관적 관념의 형상화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 잘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온기 이것도 구체적으로 분홍장갑 분홍색도 따뜻한 색깔인데 장갑도 따뜻하고 이렇게 그렇죠? 또 눈 감으면 코끝으로 만져지는 냄새 그리움을 이렇게 구체화 시켰어요. 이렇게 동생은 털실로 짠 그 속에 열 가닥 노래를 집어넣었죠. 동생은 엄마를 어떻게 그리워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눈에 딱 보이게끔 형상화했어요. 털실로 짠 그 속에 열 가닥 노래를 집어넣었죠. 가닥 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락 이라고 생각해봐야 돼요. 손가락 이잖아요. 손가락 손가락 가락 가락은 뭐죠? 노래도 가락 이라고 하잖아요. 한가락 뽑아봐 뭐 이러잖아요. 가락 손가락 또 노래 장갑 장갑 그 장갑 따뜻하게 행복하게 지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온종일 어린 겨울과 놀았어요. 어느 눈 내리던 날 이 어린 겨울은 음 어린 시절 겨울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모르는 어떤 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 만화에 나왔다든가 아니면 아이스크림 하고 연관되어 있다든가 이런 제가 모르는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온종일 어린 겨울과 놀았어요. 어린 시절 추억일 수도 있겠죠. 어느 눈 내리던 날 장롱에서 잠든 엄마를 꺼내 한 장 한 장 펼쳤죠. 라고 합니다. 네. 한 장 한 장 이게 지금 장롱에서 잠든 엄마를 꺼냈다. 영정사전 사진일 것 같아요. 영정사진 아니면 추억일 수도 있겠죠. 엄마와 관련된 추억이 담긴 사진들 여러 장의 사진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유품일 수도 있겠고 근데 좀 사진들 같죠.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꺼내서 펼쳤죠. 라고 합니다. 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단음절어로 된 것이 어떤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이잖아요. 이거를 관형사라고 하죠. 관형사 이렇게 명사 관형사와 명사 관형사와 명사 또는 부사와 부사 부사와 부사 이렇게 처벌처럼 쓸 때는 처벌에 준해서 이렇게 붙여 써도 괜찮습니다. 밑에 틀렸다고 이렇게 빨간 줄 나오기는 하는데 붙여 써도 돼요. 처벌에 준해서 붙여 쓸 수가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 번요. 이게 한이 관형사고 장이 명사죠. 단음절 단음절 한 글자로 된 관형사와 명사 또 한 글자로 된 관형사와 명사가 이렇게 반복될 때는 처벌 그러니까 뭐 처벌 라고 해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반복되는 걸 말하죠. 이렇게 꼬박꼬박 이러듯이 처벌죠. 꼬박꼬박 이럴 때 이렇게 붙여 써도 괜찮습니다. 펼쳤죠. 우리 만약에 띄어 쓴 것보다 이렇게 띄어 쓰면 좀 읽기가 조금 불편하죠. 오히려 그래서 이 한글 맞춤법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죠? 읽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읽기 좋게 이렇게 붙여서 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맞는 걸로 나오네요. 우리 막내는 이건 엄마의 목소리겠죠. 상상의 목소리 우리 막내는 왜 이렇게 손이 찰까 그리우면 손톱이 먼저 마중 나가는 라고 표현했네요. 이렇게 그리움을 아주 이렇게 눈에 보이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사진을 향해서 나간다든가 사진을 어루만지려고 손이 나가면 손톱이 먼저 나가겠죠. 그리우면 어루만지려고 손을 뻗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우면 손톱이 먼저 마중 나가는 어린 을 생각하면 자꾸만 버튼이 되는 엄마라고 표현했네요. 마치 어릴 적 이라는 어떤 말만 들어도 기억의 스위치처럼 탁탁 켜져가지고 엄마가 생각난다 라는 표현 같습니다. 눈사람처럼 희고 샐러리보다 싱싱한 이제는 나보다 한참 어린 여기다 이렇게 컷마를 찍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싱싱하니 뭘 수식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컷마를 찍어놓으면 엄마를 수식하게 되겠죠. 이제는 나보다 한참 어린 이 부분 전체가 엄마를 수식하고 또 이 부분 전체가 엄마를 수식하는 구조 영어는 이런게 분명한데 한국어는 이런게 잘 안 분명하죠. 왜냐하면 영어는 순서라서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못 알아봐요. 근데 한국어는 첨가어라서 분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보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이제는 나보다 한참 어린 엄마 이제 화자도 어린 화자가 아니라 엄마가 살아 계셨을 때보다 더 나이가 많은 화자입니다. 엄마보다 더 늙어버렸죠. 엄마는 젊어서 돌아가셨나봐요. 소곤소곤 곁에 누워 불 끄고 싶었던 적 많이 그리워했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그리워했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치 시각적으로 보이는 듯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녀 닮은 막내가 제가 그녀 그 그는 그녀는 뭐 이런 표현 시에서는 좀 상가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 그녀가 들어가면 번역 투라서 원래 한국말에 안 쓰이던 말이 소설에서 많이 쓰죠. 소설에서는 소설에서는 많이 쓰는데 시에서 이렇게 쓰게 되면 왠지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래 번역 투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나 그녀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쓰고는 있는데 이 그녀를 쓰게 되면 더 좋은 표현을 쓰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 닮은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엄마보다 더 표현이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름 생각해 보세요. 그녀 닮은 막내가 바닥에서 방울방울 웃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놓친 엄마 젖꼭지를 떠올리면 그 막내는 엄마 젖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잘한 것 같아요. 엄마 젖도 못 먹고 원래 막내들은 엄마가 오랫동안 살아계시면 중학교 갈 때까지 옛날에는 막 엄마 젖에 매달려서 살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또 엄마 입장에서는 막내니까 끝까지 이렇게 보살피고 그러는데 여기 시에서 화자는 화자의 막내는 엄마 젖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떠나셨나 봐요. 엄마가 자장가처럼 따뜻해지던 분홍 네 그 분홍은 엄마를 생각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색깔인 듯 합니다. 마지막 밤에 파랗게 언 동생 손가락을 털실로 품은 걸까요? 네 그랬죠. 반쯤 접힌 엽서를 펼치듯 창문을 활짝 열면 어린 마당에 먼저 돌아와 폭설로 쌓인 그녀 흰색만 봐도 엄마가 생각나고 또 분홍색만 봐도 엄마가 생각나고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는 이승의 달력이 없는 딸기맛처럼 차게 식은 별똥별 엄마 왜 여기서 딸기맛이라고 했을까요? 딸기맛 지금 이 사람은 여기 아 이거 베스킨라벤스의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외계인 엄마는 지금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음 이렇게 아이스크림 딸기맛 초코맛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뒤섞여 있어요. 또 하얀색도 흰색도 저기 저 있죠. 흰색 아까 갈색 흰색 초콜릿 색깔이 갈색이죠. 찐갈색 딸기색 또 흰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눈도 나오고 이랬어요. 차게식은 별똥별 엄마 이 별똥별 이미 이제 별이 된 엄마인데 저승으로 가신 엄마인데 하늘나라로 가신 엄마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 아이스크림에 어떤 씹히는 동글동글한 거 고양이 눈처럼 생긴 어떤 견과류나 또는 초콜릿 덩어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꼬리 꼬리 긴 장갑 속에서 씨앗처럼 동그랗게 잠든 동생의 손이 주머니 속 캥거루처럼 쑥쑥 늙어가요. 동생도 엄마보다 이제 더 늙었나 봐요. 그러니까 씨앗처럼 동그랗게 잠든 동생이 물론 뭐 캥거루나 주머니쥐 그 안에서 잠든 새끼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새처럼 새가 알을 품 듯이 마지막 밤에 엄마가 털실로 품은 바로 그 동생이 아닐까 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머니 속 캥거루처럼 근데 씨는 캥거루 생각했겠죠. 캥거루 생각했을 텐데 이 이 부분은 마치 새가 알을 품는 듯한 느낌도 나죠. 근데 여기는 캥거루 주머니 속 이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생도 늙어가고 있고 나도 엄마보다 더 늙었고 화자 자신도 엄마보다 늙었고 그 동생도 엄마보다 늙었는데 그렇게 늙어가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좀 미원에 아까 미원 미원이라는 게 미지근한 온도를 미원이라고 하겠죠. 미원의 남은 점이 아쉬웠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디 갔지? 미원의 남은 점이 미흡했다 이렇게 끝까지 상실에 관한 암울한 정서의 보유가 끝까지 지속되어서 신춘문의 당선작으로 선하기에는 미흡했다 라고 하죠. 뭔가 좀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상실의 분위기가 끝까지 쭉 이어져 버린 거죠. 끝날 때까지 그 점이 좀 아쉬웠다 라고 선자는 말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 전북일보 아니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의 시 당선작 엄마는 외계인 최서정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